자 원래 당초 월요일 밤에 업로드를 할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워낙에 이 이야기를 안 다루고 갈 수 없어서 선배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일정을 땡겨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 글에 올렸다시피 아주 한국을 개똥으로 보는 오만방자한 지들이 모두 된다고 유벤투스 많은 팬들을 솔직히 한국의 호날두 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박지성 선수랑 같이 뛰었었던 한국과 나름의 인연이 있는 호날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한국을 기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이 선수 그리고 이번 일에 어떤 중심이 어쨌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선배님이 잘 짚어주실 텐데 주최사 더페스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원래는 20시 상하미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의 유벤투스 올스타전을 이름으로 한 친선전이 펼쳐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많은 팬들이 이제는 해외팀을 초청해서 우리 리그가 대표하는 팀을 추려서 경기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럴 땐 좀 지나갔다. 자존심이 약간 상하는 측면도 있죠. 클럽 대 클럽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해외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많이 있으시니까 이전에 맨유가 왔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해외축구팀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팀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슈퍼스타가 있기 때문에 슈퍼스타 한번 뛰는 거 봅시다.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또 TV를 보는 거 다르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크긴 크죠. 아직까지는. 원래 그래서 저희는 히든풋볼이든 이스타TV 유튜브든 간에 이번 올스타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었죠. 사실 또 올스타전도 아니죠. 네. 올스타전도 아니고. 그래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지 몰랐죠. 어쨌든 그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호날두가 한국을 원했다. 호날두의 한국 사랑 때문에 이 경기가 매척이 성사가 됐다. 특별히 오고 싶어했다. 네. 한국에 대한 호날두의 애정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구라죠. 그렇죠. 생구라가 된 거죠. 그리고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을 하겠다. 사인회, 팬미팅, 부수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아유 뭐 그런 거 하냐라는 팬들도 그래? 그러면서 이 댓글이나 많은 이야기를 봐도 그날 휴가를 내고 혹은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일정을 다 조정을 해서 지방에서 비싼 KTX를 예매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이번 티켓값이 꽤 비쌌잖아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 만에 매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부분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각사태. 지각사태까지. 그냥 뭐랄까요. 상대팀을 무시하면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 다 나온 거죠. 싹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축구적인 파트, 법률적인 파트는 선배님이 짚어주시겠는데 그 전에 축구적인 파트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쨌든 올스타전은 연맹이 베이스가 되니까 연맹 측의 잘못은 없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도 같이 인지해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연맹 측의 잘못은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우리 다 느끼기에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빡빡한 일정에서 어거지로 추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연맹은 K리그2는 이번 라운드에 그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방해되지 않는 날짜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벤투스 쪽에서 그 날짜라도 우리가 하겠다. 우리 돈만 더 줘라.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K리그2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주헌영은 어제 현장 중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가능한 게 그렇다면 금요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연맹의 문제, 이번 사건의 문제라기보다 너무 올스타전을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베트남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올스타전 안 해도 되는데 맨날 올스타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항상 올스타전 하면서 최근에 제대로 된 올스타전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연맹 담당자의 어떤 실적이 되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꽤 신경 쓰고 있는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맹 쪽에서 올스타전이. 아마도 큰 축제라고 생각을 아직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축구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목매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유벤투스 상대로 경기하는 거 좋죠. 어친선전. 대단한 팀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K리그 선수들 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야. 그럼요. 다 모아서 유벤투스랑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썩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기분 나빴어요. 존심 상한다. 뭐라고 그렇게 하냐. 유벤투스 대단한 클럽이지만 제가 한 팀을 찝어서 하든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 인천. 전북. 그래 인천 합시다. 인천.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안 갈 거야. 인천 팀이. 여튼 이런 거면 그런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올스타전 원론적인 의미에 대한 거라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불미스러운 유벤투스의 사태에 대해서 연맹의 책임은 크게 없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연맹도 지금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최사인 더 페스타라는 회사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페스타의 해명을 보면 정당하게 유벤투스랑 계약했고 특히 호날두 45분 출전에 대한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긴 것은 유벤투스의 잘못인데 다만 깔끔하지 못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주최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따져봐야죠.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주최자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계약서에 따라서 어떤 위약금이나 여러 가지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이항 안 하시기에는 얼마를 지불하겠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계약조차도 좀 허술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더 페스타의 문제라면 이 대단한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실무적인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페스타의 어떤 운영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잠적을 했다.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고 페스타도 일단은 굉장히 지금 어쨌든 위약금은 페스타 쪽에서 물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따 짚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해명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원래 27위로 원했대요. 토요일을 원했다. 근데 연맹에서 26위를 얘기를 했다. 근데 유벤투스에서 그래 오케이. 그러나 돈을 더 줘라. 그럼 우리가 가겠다. 그리고 하루 원래는 더 페스타가 2박 3일 동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벤투스가 손수단한테 갑작스러운 휴가를 주고 싶어 했고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 했고 그럼 하루 밖에 없지 않냐. 하루 안에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대해서 페스타가 오케이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돈이 더 비싸죠? 그러면 돈을 좀 올려받나봐요. 아까 이런 것처럼 날짜를 바꾸고 이러면 우리가 서둘러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더 달라 그러면 그러면 가겠다. 그렇죠.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27위를 원했지만 야 26일 날 하자. 더 페스타가 하자. 아 그래? 그럼 맞춰줄게 하면서 그럼 돈 더 줘.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게 더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사실 페스타의 이야기밖에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맞다면 페스타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유벤투스한테 너무 휘둘려 댕기는 거다. 휘둘려 댕겼지. 지금 박정현 평론가가 쭉 이제 더 페스타의 입장 연맹의 어떤 사정역을 설명했는데 이게 유벤투스와 유벤투스의 입장까지 듣고 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나온 주장들 주장들을 갖고 간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유벤투스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이거든요. 또 긁어부스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솔직히 여기서 그냥 아 그냥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하고 이탈리아에서 공차면 그만이에요. 신안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덧밥치죠. 지금까지도 적절한 해명이 없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그쪽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아 그랬는데 저희가 좀 바빠서 미안했습니다. 어쩔 거야. 거기 가서 사과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거는 우리 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제대로 조율을 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유벤투스에게 휘둘려다녔던 페스타에게도 저는 잘못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축구적으로 짚어봐야 될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유벤투스 21일 싱가포르 토트넘이랑 대결했습니다. 호날두 선발로 출장해서 64분 출전했습니다. 24일 중국 가서 난징에서 했어요. 인테르와 경기를 해서 풀타임 선발 출장했어요. SNS에서는 중국 행복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좋아. 잘 뛰었어. 여기까지만 해도 잘 뛰었어. 보니까 중국 투어 한 다음에 난징에서 한국 인천공화로 들어오는데 3시간 비행을 한다고 2시간 연착이 됐다고 합니다. 숙소 하얏트 호텔에서 6시 반에 출발했어요. 금요일 6시 반 강변북로 모릅니까? 이러면 이런 식으로 연착이 됐으면 호텔에서 민기적거리지 말았어야죠. 이러고 나서 킥오프를 팀 K리그는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워밍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벤투스가 안 오니까 워밍업을 미루고 있었어요. 특히 이 숙소를 너무 좋은 데 잡아줬는데 추정하다 보니까 경기장과의 거리가 너무 커. 우리 원래 상암구장에 원정호는 K리그 팀들이 묶는 호텔이 있어요. S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럼요. 거기는 걸어가도 돼. 거기는 심지어 걸어가도 돼요. 근데 하얀티는 국내에서 굴지의 5성급 호텔이잖아요. 제일 좋은 프랜차이즈 호텔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준 것 같은데 용산에서 상암 금요일 2시간대 이거 2시간 걸려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걸려요. 근데 유벤투스는 역시 더 패스타의 해명에 따르면 경찰의 에스코트가 왜 없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유벤투스가 오는데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패스타의 입장인데 어쨌든 그 얘기에 따른다면 유벤투스가 지금 자기네들이 상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워밍업을 연기하면서 기다렸는데 50분이나 늦게 시작을 했어요. 킥오프 지각을 했기 때문에 7만 명에 가까운 관중들은 비 오는 속에서 그거를 그대로 맞았어요. 시간이 이게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시간은. 그럼요. 6만 몇 천명이 그렇게 한 시간 동안 기다렸으면 6만 몇 천 시간인 거야. 그렇습니다. 일단 유벤투스의 마랑은 여기서 스타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날두 26일 당일 15시에 아까 얘기했던 하야트 호텔에서 원래 사인회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 17시 오후 5시가 돼가지고 사인회 취소가 왔어요. 당초 통제한 대로 사인회에 참여를 했다면 경기에 뛰지 않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부수적으로 얘기했던 팬사인회나 이런 미팅에 참여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 팬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았고 저는 그거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사인회에 오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사인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죠. 최소한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야. 그거라도 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몸이 안 따라졌나 보다. 이런 핑계거리는 좀 생기죠. 이를테면 사인회에 참여를 해. 그 다음에 여기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경기에 못 뛸 수도 있을 것 같다. 미안하다 한국 팬들. 이랬으면 만약에 진작에 취소를 할 팬들이 있었다면 캔슬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비맞도록 마지막에 혹시 5분이라도 기다리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린 팬들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도 팬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팬사인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얘기했던 게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닌데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정된 일정을 못하게 되니까 취소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비행기 타고 왔는데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기에 집중할게. 사인을 좀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핑계를 일단 대야 되잖아요. 사실 사인을 취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죠. 사실은. 아니 그러면 이때 어쩔 수 없이 취소하면서 부품? 참고 왔다면 부품 했어요. 대리우트도 부품 했다는데 그래서 이때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가 아 집으로 사인 보내주겠다. 맞아요. 그 말 한 것도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사를 제가 명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조윤이가 정리한 현재까지의 내용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인을 취소한 이 내용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경기에 조금이라도 뛰었다. 그러면 이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센구라를 만든 게 뒤에 나오죠. 워밍업의 경기전에 불참을 했고요. 45분 출전이 보장돼 있다는 주최 측의 어떤 명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조차 풀지 않았고 축구하는 신고 나왔고 귀걸이는 하고 나왔어요. 다 되게 모순되거든요. 귀걸이를 하고 나왔다는 거는 경기는 또 안 뛰고 안 뛸 수도 있다는 얘기고 축구라를 신고 나왔다는 부상으로 출전이 안 되는 선수들은 보통 축구라를 신고 나오지 않죠. 전체적으로 다 모순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오후문도 뛰지 못할 상태였나도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설사 경기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하프타임에 뺑 둘러가면서 팬들한테 손짓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체력도 없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렇죠. 이게 팩트가 맞다면 부상인 게 맞다면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믹스존에서 많은 언론들이 왜 나오지 못했냐라고 얘기했는데 쌩 까고 들어갑니다. 그럼 안되지.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팬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모습은 0.1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고 출전 안 하고 들어가는데 한 팬이 영상을 찍었어요. 크리스티아노 크리스티아노 계속 불렀단 말이야. 그러고서는 그래서 안보고 가니까 쌍욕을 그냥 하느라고 욕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진짜 0.5초 전까지 크리스티아노 부르면서 애절하게 부르다가 끝까지 안보니까 쌍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 경기장 안에서도 호날로 나오면 야유하고 당연히 야유 나오죠. 연호했고요. 사리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기로 원래 호날로 오늘 뛸 예정이었다. 근데 컨디션과 근육이 좋지 않았다. 한국 입구 전날 호날두랑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까지 안 뛰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전날이야. 사리 감독 말로는 전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따가 모순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젯밤에 미팅 때부터 호날두 컨디션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어려운 일정을 소화를 했고 싱가포르에서도 어려웠고 중국에서도 어려웠고 호텔 도착까지 12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안뛰기로 전날 결정을 했다고 사리 감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단에 보면 서브 명단에 호날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지 않는 N자에 호날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사리 감독이 전날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맞느냐 이것만 명단에 놓고 보면 이건 거짓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페스타의 해명에서도 후반 10분 지나서야나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페스타 여기서 쟁점은 과연 진짜 페스타가 유벤투스와 호날두 45분 출전에 대한 의무 출전을 제대로 명시를 했는지 그 부분은 이따 짚어봐야 될 거고 그럼 계약서에 호날두 결정에 대해서 원래는 사전 통보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는지 만약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면 이건 유벤투스랑 호날두랑 관계자들이 우리 그냥 위약금 낼게 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이제 페스타의 역시 로빈장 대표의 말에 따르면 네드베드 부회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20분만에 출전시켜라. 후반전 진행하는 동안에 팬들의 불만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계약 조향에 대해 감독도 알고 있고 선수도 알고 있다. 그런데 호날두가 뛸 생각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위약금을 물 어떤 각오를 하고 그냥 호날두가 안 뛰었다는 거거든요. 얼마 안되나보다. 위약금이 이건 얼마 안된다고 왜냐하면 큰 돈 중에서 만약에 위약금이 적다면 이들 입장에서 그거 내고 계좌뇨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싸리 감독은 호날두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거짓 해명을 한 거죠. 어제 결정됐다고. 그런데 명단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음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대해서 사실 오픈을 하면 좋겠지만 계약서를 오픈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조항도 있다면서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그 계약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약 그걸 또 위반하면 또 위약금 또 위약벌 등을 정해놨을 텐데 그렇게 정하는 거는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계약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면 다음번에 유사한 계약을 할 때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불리한 그런 계약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비밀로 보장하자라는 그런 조항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이 이후에도 팬들의 어떤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게 가서 이러저러해서 사과를 했다면 당연히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받고 팬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채소삭겠지만 감정은 누구로 틀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고도 없고요. 그다음에 호날두는 도착하자마자 러닝머신에서 신나게 뛰어댕기는 거 이거 올렸죠. 집에 가니까 좋다. 완전 센긋 웃으면서. 아니 이스타 여기까지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그 전에 사레 감독이 출장시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거를 통보를 해줘야죠. 그 그 전날에 호날두가 뛰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주최자에게 통보를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친성경기에서 그냥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축구화 신고 앉아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는 제가 봤을 때 뛰생가 애초부터 없었고 축구화 신었는데 왜 안 나왔느냐 그다음에 명단에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신성경기에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앉아있었던 거야. 그냥 쇼를 위해서 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앉아만 있었지 호날두는 애초부터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호날두의 입장이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내가 뭐가 짜증나냐면 사실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떠나서 그 애들 일종 되게 피곤했잖아요. 그렇지. 빡빡했고. 그렇긴 하지. 근데 45분 뛰는 거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친선전에서 45분 얘가 축구를 몇 년 했는데 설렁설렁 뛰는 거 조절 못하겠습니까? 진짜 누가 통태클 들어오거나 전력질주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누가 태클 들어올 만큼의 거친 경기도 아니고 자기가 한국 팬들을 생각했다면 무조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니까. 절뚝거래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햄스트링 부상이라든지 근육 부상 이런 게 아니었다면 피곤함 때문에 근육에 무리가 가서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호날두 보고 헛다리 하면서 헤드트릭 하래요? 거기 가서 아니잖아. 호날두가 뻘을 잡고 뛰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 아니에요. 또 표정 자체가 너무 짜증나더라고 보는 거 자체가 계속 짜증을 막 내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세계축구가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호날두의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정으로 한국에 오는 게 기본적으로 짜증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들렀다 가야 돼? 이런 게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와서 뛰지 않았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유벤투스가 진짜 병X새끼인 구단입니다. 나니! 선수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네들이 일정을 짜서 계약을 하고 대전유를 받았으면 선수 하나는 컨트롤해야죠. 근데 그것도 계약의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위약금을 물 생각으로 이랬다면 선수도 모든 팬들은 얘기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근데 이거는 선수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파벨 레드베드 부회장도 병X새끼고 팀이라는 이탈리아 최고 명문구단이라는 새끼가 아니 계약 그럼 계약서는 호구야? 그렇잖아요. 페스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데 너무 큰일을 벌인 거랑은 별개로 어떻게 이따위의 행태를 벌일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게 어제 인터뷰에는 안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탈리아 언론의 어떤 전문에서 나왔었는데 싸리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호날두 출장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하다. 만약에 기자 분이 그렇게 호날두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좋아한다면 만약에 이탈리아 오면 호날두 보러 온다면 내가 비행기 값을 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게 여기 통역을 알베르토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베르토 얘기로는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문맥이라 통역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알베르토도 그냥 하면 돼요. 해야지 통역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알베르토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얘기하면 욕먹겠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욕먹겠다 해서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사면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저는. 해야지. 김정은 통역사도 아니고 제가 사리를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봐봐 개념이 없어요. 지금 호날두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만약에 콘트가 있었어. 유벤투스에. 나와야지. 야 호날두 니 잘난 걸 알겠는데 지금 관중들 안 보이냐? 잠깐 뛰어. 조깅이라도 하고 나와. 이렇게 했을 거야. 사리는 못해. 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거든. 왜냐하면 케이파 봤잖아. 그런 사람이에요. 호날두 콘트를 못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뭐 알베르토 얘기로는 농담 쪽 아니다라고 그랬지만 이거 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고 이거 제가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 들어가서 쳐봤어요. 이탈리아 토리노 편이 편도 185만 원이야. 왕복은? 왕복 370만 원이야. 6만 5천명에 좀 2천 4백억 들어. 개소리하고 있어.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배 아니에요? 그럼 4천 8백억이야.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마음대로 하고 앉아있어. 이거는 많은 팬분들이 이제 뭐 최고의 선수는 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무시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인터뷰 그 다음 감독의 인터뷰 유벤투스의 대응을 봤을 때는 다 앞서 있는 그런 내용들 아 얘네들이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구나. 그렇다니까. 얘네들이 애초부터 우리를 개무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막말로 이거 표 진짜 비싸게 받았잖아요. 40만 원이야. 선생님이 화를 내도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비싼 게 40만 원이야. 만약에 한 20만 원으로 쳐. 그래. 부산에서 애가 호날두 보고 싶다 가지고 표 끊고 KTX 타고 표 사고 가족 뭐 애가 혼자 옵니까? 같이 오잖아. 아빠는 같이 오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같이 오고 밥 먹고 밥 먹고 하면 돈 뺀 나가요. 100만 원이야. 100만 원. 호날두 보려고 돈 뺀고 쓰는데 근데 못 봤어. 비는 엄청 많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축구라는 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산을 했다 뭐 했다 뭐 못 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해한다니까? 못 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개XXX가 나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저런 한 바퀴 돌면서 그래. 인사해주고 그거 10분 10분 못 해주나? 그러니까 또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 뭐냐면 호날두가 처음에 경기 뛰기 전에 아니 유벤투스에서 큰일 났다. 기자회견을 하든가 아니 기자를 모은든가 호날두가 지금 뭐 하다가 부산이 너무 심해졌다. 지금 부산 위험이 너무 크다. 근육에 뭐 미세한 이상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안 나와.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럴 수 있어. 안 나와. 왜 안 했냐? 개 무시했으니까. 개XX 못으로 보는 거라니까? 그런 것조차 아니니까 그게 설사 구라라 청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얘네는 그럴 생각도 없어. 아니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호날두 피곤해서 안 뛸래요 감독님. 아 시X야 구단 나 한국 존나 피곤하고 차 존나 밀리고 시X야 이렇게 잡아놨어 개 안 뛰어 하면 아 시X 좆 됐네 어떡하지? 기자가 여길 하자. 구라하자 시작. 아 너 그러면 야 너 XX 허벅지 올라왔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너 사복 입고 나와서 그냥 빨빨리라도 하고 나와. 그 쩌똥거려. 그래. 이렇게라도 시X 하는 거잖아. 우리가 선생님이 무섭고 회사가 무서우면 갑자기 회사가 존나가기 싫고 학교가 존나가기 싫죠. 그럼 얘기해서 너무 아프거든요. 아니면 누구를 죽여 돌아가신다고 그래. 최소한의 그런 핑계를 댔는데 무단결근 무단조퇴 그 다음에 무단결석하는 순간 선생님들이랑 상사가 왜 빡치냐면 이 개X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계약서에 또 나름의 어떤 호날두가 출전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으니까 쇼는 해야 돼. 그러니까 벤치 앉아 있었던 거야. 와가지고 그냥 싱긋싱긋하고 야 나 안 뛰어도 되는데 니들 내 얼굴이나 봐. 이거밖에 더 돼? 그러니까 더 빡치죠. 그러니까 빡치지. 진짜 존나 개무시한 거라니까? 이거는 진짜 K리그 거기 같이 뛴 저는 선수들이 불쌍해요. 처음에 킥오프 늦었는데 오프닝 들어오는데 김동훈 감독이랑 감독들이 쭉 들어오는데 보누치랑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 개X끼 앉아있어. 개X끼 우아래가 없는 개X끼가 일어나서 악수를 쳐봤더니 위아래 그 뭐야 일본 사무라이 문신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이 개X끼 어서 위아래가 없어가지고 섹시도운 왔으면 바로 일어나서 악수를 받든지 감독인 거 몰라? 딱 앉아가지고 모르지 않았을까? 몸이 좋아서 몰랐나? 선수인 줄 알았나? 아무튼 이거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호날두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랫동안 욕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배고 안 돼. 호날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끝났어. 은퇴하고 마지막에 선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거는 와서 정말 정말 미안했다.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 사과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저기를 뜯어보고 저리받고 이리보고 저리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배려하는 순간이 없었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올스타즈 이런 식으로 안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런 해외축구 클럽에 안 끌려다녔을 수도 있겠죠. 아 시X X같은 거 축구 안 보면 어때? 그래. 안 보면 그만이잖아. 유베토스만 축구야? 너무 짝사랑이야. 그래. 너무 그래. 이럴 필요 없다. 아니 해외축구 재밌죠. 저희도 해외축구 컨텐츠 많이 만들잖아요. 보는 거 좋아요. 근데 해외축구 클럽이 여기 와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휘둘려 댕길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좋은 일 시켜보고 우리는 개무시를 당해. 기본적으로 큰 돈을 주는 거고 그럼요. 그 돈이 주최 측이 자기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중들 돈 광고들 돈 조금씩 모아서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근데 이따위로 개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저도 호날두 되게 매력적이고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물론 이제 뭐 축구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스타TV에서 축구를 얘기하면서 호날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최소한 저한테는 이 새끼는 이제 무스타피보다도 아랍니다. 이거 인간 이하다. 그건 사람이 아닌 거겠죠. 아니죠. 무스타피는 이런 짓은 안 해요. 축구적으로 봤을 때 지가 이거 남탓을 해서 그렇지 이따의 짓은 안 해.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손 또들더라. 걔는 버릇이에요. 어디 이렇게 툭 지르면 손을 먼저 들어. 어쨌든 저희가 축구적인 부분이랑 팬들이 어디에서 화를 내는지 포인트를 짚어봤고 그럼 우리가 이게 왜냐면 금전적인 피해가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아주 일모교연하게 쉽게 전달해 드릴까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법적인 책임은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분노했고 저도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축구 팬 중에 한 명으로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단톡방에서도 선배님이 이거 개무시하는 거지 이러면서 바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지각했을 때 그런데 그와 별개로 법적인 책임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형사적인 부분 혹시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와 별개로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민사 돈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건 관련된 그런 관련자가 누구 누구 있냐 굉장히 많아요. 우선 주식회사 더 페스타 페스타 등기를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나올 거예요. 등기 등기 보여주시고 등기는 이제 누구나 700원 내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죠. 여기서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랩추종인 등기도 볼 수 있습니다. 주최자예요. 더 페스타가 그런데 자본금이 천만원 자본금이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입니다. 로빈장으로 알려진 장영아 장영아씨가 대표회사입니다. 74년생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74로 시작해요. 이거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다. 그렇죠. 한국인이다. 라는 점 처음에는 외국인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로빈장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한국인 그리고 또 정말 실제로 오너일까 라는 의문도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사퇴한 사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최초에 설립할 때 70년대생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 4명이 공동으로 이사였거든요. 이게 그냥 침묵성으로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짐작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 인터뷰 보면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 말은 회계사였다. 그런데 잠깐 한국을 온 사이에 9.11 테로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 있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진짠가 약간 의구심이 들리긴 합니다. 정말 회계사가 맞느냐 라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유벤투스 구단도 있고 또 우리 프로축구 연맹 또 K리그 구단 또 구단 소속 선수 또 관중들 또 중계를 한 KBS KBS도 있지. 또 유니폼과 그 방송의 광고주 또 A버스 광고주들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엮은 게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은 상황 쟁점은 형사 책임 민사 책임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두 개 다 안 된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우선 계약 구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야 계약 책임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낙여합니다. 왜요? 한꺼번에 다 모여서 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끊어져 있어요. 다 따로 따로 따로구나. 일단 유벤투스와 더페스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페스타가 그걸 가지고 와서 연맹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맹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맹과 구단 사이에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단은 또 K리그 구단 K리그 구단들과 또 소속 선수당에 또 계약이 있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구단 소속 선수가 연맹이 이렇게 관여한 경기에도 출전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더페스타와 선수 사이에 계약도 체결된 겁니다. 왜냐? 결국 출전 수단이 지급된 거니까. 그렇죠. 일부 지급된 거예요. 연맹은 받은 게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수에게 다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페스타와 고객 관중 티켓을 산 사람 6만 몇천 건의 계약이 체결된 거죠. 또 KBS와 또 계약이 있습니다. 중개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니폼 광고주와 또 연맹에 또 계약이 있습니다. 또 보드 에이버드 광고주와 또 더페스타 또는 연맹 또는 KBS 등의 계약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정확한 구조를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계약이 굉장히 다양한 계약이 많이 쪼개져서 이루어진 상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약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그 다음 형사적인 부분 한번 보죠. 누가 혹시 범죄를 저지른 게 있나.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이거는 사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약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날두가 근데 만약에 유벤투스에서 제 생각입니다. 유벤투스에서 야 호날두 일정 바빠서 한국 가슴 못 질 거 같아. 알았어 알았어. 대꼬기만 해. 이렇게 한 다음에 홍보하기는 호날두의 유벤투스가 온다. 그렇죠. 이렇게 홍보하면서 표를 팔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렇지. 그럼 빼박 사기지. 그렇죠. 그럼 사기다. 우선 사기죄가 거짓말한다고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죄는 재산범죄거든요. 우리 집상 요건이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에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기망 행위 즉 속임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차고 즉 속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아서 처분 행위 즉 금전을 지출해야 돼. 혀를 사야 돼. 그 다음에 손해를 입으면 이 요건을 다 갖추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로빈장의 행위와 한번 좀 연결시켜 볼게요. 아 좋아요. 첫 번째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네네네 로빈장이 알고 있었어. 이건 이쁘예요 이쁘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도 티켓을 팔기 위해서 마치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처럼 언론 인터뷰 통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럼 이건 기망 행위가 됩니다. 사실 이번 유벤투스와 이 친선전은 호날두의 유벤투스로 점처를 돼 있었어요. 그걸로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속았다. 즉 호날두가 아 적어도 45분 뛰는구나. 최소 나오는구나. 네 이건 차고입니다. 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아서 티켓을 비싸게 샀다. 그러면 이제 처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금전 지출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호날두가 뛰지 않아서 관중들이 손해봤다. 손해발생 이거를 다 충족시키면 로빈장은 사기죄 처분. 그래 이렇게 다 해야 사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사이의 계약서에 호날두의 최소 45분 출전 계약 조항이 있었냐 없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없었는데 있다고 말했으면 말도 안 되는 사기거든요. 그건 진짜 사기죠.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얼른 통해서 로빈장이 한 이야기가 호날두가 뛸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따져봐야 돼요.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 한다. 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거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만약에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하도록 우리가 계약했다. 그럼 계약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계약을 어기는 건 저쪽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빈장이 사기에 고의가 없어요. 그렇지. 자기도 뒤통수를 당한 거지. 그렇지. 뒤통수라기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구라는 것에 별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호날두가 출전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위약금을 물어주면 되는 거지. 막말로 저쪽에서 위약금 물 생각으로 그냥 계약을 어겨버리면 이거는 더 패스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만 되는 거죠. 돈 문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로빈장이 비밀 유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지금 공개 못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기자를 통해서 공개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언론사에 해명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영문으로 된 계약서 조항도 일부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호날두의 그런 플레이의 의무가 의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 특히 연맹도 그런 말을 했죠. 예전에 유명선수 와가지고 안 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말고 뛰어야 한다. 확실하게 이렇게 의무를 넣도록 권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차이됐다. 라고 연맹 관계자가 말할 정도니까 일단 지금 로빈장 주장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계약 위반을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로빈장이 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반 10분 돼서야 호날두가 안 뛴다는 걸 알게 됐다. 통보받았다.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에 알게 된 게 맞다면 사기고인은 더더욱 없는 거지. 그 시점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싸리가 이랬잖아. 하루 전에 사실상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싸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러면 이벤투스로부터 로빈장이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면 아니면 하루 전이 아니라 적어도 경기 몇 시간 전 즉 싸인회가 취소되고 느낌 이상해. 어? 뭐야? 호날두 안 뛴다는데? 그때 알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몇 시간 전이잖아요. 벌써 한 4시간 5시간 전이잖아. 그럼 그때 고지를 해야 된다? 그래. 그랬으면 취소할 분들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입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달라지는데요. 이때 검토해야 되는 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라는 게 호날두 45분 뛰는 계약 없는데 계약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기 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게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차고 그러한 차고 어 뭐야 경기 4시간 남았는데 호날두 안 뛴다는데 호날두 뛴다고 해서 내가 표 샀는데 그때 말에 그렇게 차고 를 제거해야 할 지위가 로빈 장에게 인정되느냐 인정된다고 합니다. 돼야죠. 그리고 두 번째 알리지 않은 행위가 적극적으로 속인 것과 가치가 같으냐 같냐 같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호날두가 핵심이 된 이 사안에서 왜냐하면 이 로빈 장이 그동안 언론에서 호날두 얘기를 계속 했어요. 맞아요. 호날두 얘기가 계속 끼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본인도 이 이벤트의 핵심은 호날두의 출전 여부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바뀌었다면 몇 시간 전이지만 SNS나 공식 여러 가지 매체 등을 통해서 중개사 등을 통해서 알려야 돼요. 또 연맹을 통해서 알리든가 그거를 그전에 알았다면 무조건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부분은 부작용에 의한 사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로빈 장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능성을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범죄 사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광고 A보드 광고 많은 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 KBS에서 무슨 배팅 사이트 광고가 나오냐. 어이없다. 이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맘에 안 들어요. 그래. 다 맘에 안 들어요. 비록 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범죄인 경우가 많아요. 도박도 그렇고 성매매도 그렇고 마리아나 등등 도 그렇고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되지만 우리나라에 안 되는 게 많고요. 설령 그 업체가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이거 승부조작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사 행위를 금지시켜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건 스포츠 도박 토토 토토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걸 유사 행위라고 말하는데 국민체육진흥법 26조에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유사 행위 배팅도 유사 행위거든요. 이런 유사 행위를 홍보하거나 뭐 구회를 중개 알선한 행위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광고는 이 유사 행위 홍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유사 행위 홍보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형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거는 홍보라고 하는 게 고의가 있어야 돼요. 실수로 과실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해명에 따르면 그 부분은 잘 인지하지 못했다. 사과하고 넘어가는 얘기는 있긴 했었어요. 해명에서 그런데 KBS가 본인이 생방송을 하는데 이런 보드 광고 뭐 흘러나는지 확인 안 하나요? 공영방송에서 이해가 안 가요? 또는 연맹도 안 하나요? 로빈장은 안 하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광고 이 정도의 광고 받으려면 돈 꽤 받았을 텐데 거기 한가운데 그러니까 특히 광고 단가가 책정돼 있지만 이런 도박 관련된 베팅 사이트는 할증됩니다.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찾아가지고 이거 책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홍보하지 못하도록 안 된다. 광고 안 돼요. 네. 맞아요. 광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자 형사적인 부분 간단히 봤고 이제 민사적인 부분 여기가 사실 핵심 아닌가요? 네. 이게 도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빈 장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된다면 민사적으로도 환불 가능성 환불해줘야죠. 불거평이니까. 하지만 현재로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인국에서의 어떤 배상 책임 또는 환불 책임은 손해배상 가능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따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몇몇 분들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집단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 뭐 어떤 법무법인도 있다고 제가 봤어요. 네.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모아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착수금도 안 받고 그냥 참여만 하십시오. 이기면 그중에 일부 받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저도 한 3천명 집단 소송 해봤어요? 그렇죠.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군요. 너무 손해가 막심해. 와 너무 손해가 막심해. 그러구나. 아 이거 진짜 그래서 쉽지 않은 소송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나 경기가 취소되면 환불과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아예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년쯤 전인가 보다. 동방신기 사태가 있었어요. 산방신기 이방신기 10% 더해서 줘라. 10% 손해배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죠. 결정이 있었고 하지만 이게 판결은 아닙니다. 참고할 만한 것이고 일단 공연이나 경기가 일단 진행이 되면 전액 환불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만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오페라나 이런 공연 관련해서 영화는 제외하고 공연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좀 띄워주시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는 가능해요.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어. 네. 그러면 만족기치만 나왔다. 그래. 이거에만 나왔다.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 10% 대상 그리고 또 지각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 맞아. 지각은 큰 거야. 키고프로 지각을 이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입장료 10% 환급. 이런 조정 기준은 있어요. 있네. 여기 확실하게. 하지만 이게 판결로 가서 그대로 인정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할 만한 부분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KBS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KBS도 금요일 한가운데 8시 10시 이거 편성해놨다가 다 빨아졌대요. 대박살난 거야. 거기도. 50분 내내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50분이면 드라마가 한 편이야. 한준이 해설위원이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하다하다가 얼마 난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죠. 그때 정말 얼마나 한 말로 없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법원으로 간다면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냥 기준인 거고 소비자보호원의 기준인 거고 공정거래위원의 기준인 거고 법원으로 간다면 지연사태는 일부 손해배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일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중이 더페스터한테 받고요. 더페스터는 유베투스한테 청구해서 받고 유베투스는 그런 지연사태를 야기시킨 선수, 항공사 또는 운전기사 등등등에 청구해서 최종적으로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호날두가 나오지 않은 부분 이게 의심이잖아요. 이게 제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입장권 계약의 내용에 호날두의 최소 45분 출전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거 의무이행 안 된 거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에요. 더페스터가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된다. X의 문제지. 반면 그 계약에 입장권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아니 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설령 호날두가 아예 오지 않았다더라도 입장계약의 채무불이행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계약 얘기했지만 지금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아까 뒤에 보여드린 그 영문계약서 있잖아요. 그거는 유벤투스와 더페스터의 계약이에요. 예예예. 맞아요. 따라서 관중과 더페스터 사이의 계약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인데 계약에는 명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비록 계약서에는 딱 적혀 있지 않지만 로빈장의 인터뷰 내용 등을 볼 때 그래도 입장계약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홍보를 했으니까. 네. 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비슷한 게 아파트 분양 사건이에요. 네. 아파트 분양할 때 계약서에는 없어. 그런데 계약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홍보할 때 뿌렸던 카탈로그 여기에 뭐 해준다 뭐 해준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트윈이다.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카탈로그가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없었어. 이거 대법원에서 그거 계약 내용으로 인정했죠. 편도 있다. 편도 있다. 따라서 똑같은 사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부분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더페스타의 채무불이행 잘못 즉 호날두가 45분 최소한 뛰게 하도록 입장 계약에 포함됐는데 가정입니다. 포함됐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이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내가 손해 입었어요. 그거 저쪽에 잘못이에요. 만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예요. 까지 증명해야지. 그런데 이벤트에서 1군이 와서 열심히 한 건 맞아. 그건 그래요. 호날두만 안 나왔어.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손해일까. 그러면 입장권을 산 금액이 다른데 비용이 다른데 그 비용에 비례해서 손해액도 커지는 것인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나옵니다. 전 이거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아까 말한 건 축구에 변수가 많아요. 부상도 있어요. 컨디션 문제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X가고 무조건 못 나오면 35 목발 질꾸려도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써야 돼. 그러니까. 걔 컨디션 나발이고 알았어. 그럴 수 있으니까 호날두 45 못 나오면 35 오케이. 깔끔하게. 그러면 호날두가 어떻게 해서든 나왔을 것이고 반대로 근제지변을 제외한 골키페로도 그래. 그런데 아니었다면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 안 할래. 그랬겠지. 맞아.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 부분도 뒤에 좀 지펴드릴게요. 그러면 좋아. 다 인정된다고 쳐. 가정이야. 이겼어. 와 이겼어. 그런데 더페스트에 돈이 있냐. 아 더페스타. 돈이 있어야지. 그렇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로빈장 개인 책임이 아니거든요. 더페스트라는 계약 로빈장 개인에게 책임이 있나? 사기죄 성립한다면 불법행위니까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있겠지만 로빈장 개인 책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로빈장 국내 개인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알 수 없고. 혹시 그럼 축구강이라고 했던 남편? 또 법적인 책임은 없죠. 네. 그러면 관중이 연맹에게 책임을 할 수 있나? 연맹의 잘못은 있나? 연맹 잘못은 없어요. 애초에 이걸 왜 추진냈냐 라고 하는 비난은 가능해도 연맹이 잘못한 건 없어요. 법적인 잘못은 없으니까 오히려 피해자니까 연맹이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게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사기 고소에도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희박하다. 결국 남은 건 민사 도박 광고 이외에는 민사인데 입장 수익이나 광고 수익 합해서 대략 60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그리고 내한 공연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최종적으로 금전 정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한참 걸려요. 특히 신용카드 결제가 대부분이잖아요. 티켓 판매 대행사 통해서 그러면 자금 흐름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관중이 긁어요. 결제를 해요. 온라인으로 예매해요. 그러면 티켓 판매 대행사가 발권을 해줍니다. 경기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사가 티켓 판매 대행사에게 돈을 싸줍니다. 싸줘요. 그러면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걸 공제하고 오퍼 뛰고 얼마 뛰고 그다음에 주최자 더페스타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더페스타가 그 돈 받아가지고 줄 거 주고 자기 남은 거 갖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한참 걸리는구나. 한참 걸려요. 특히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데요. 자 더페스타가 유멘투스에게 약정한 출전용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초청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안용. 안 줘도 되나? 주지 말지. 아직 안 줬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주지 말자. 아 진짜로? 안 줘야 돼? 늦춰. 왜 먼저 줘? 약 40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호날두 출전 후에 다른 걸 이행했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 그리고 계약서에 언제까지 준다 있을 거야. 그리고 늦어지면 이자 얼마 붙는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일단 주지 말자. 그리고 계약금도 아마 줬을 거예요. 언제까지 지급했다고 정했겠지만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특히 해외에 돈이 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돈을 갖고 있으면 갑이지만 돈을 줘야 되는 의미가 있어도 돈을 안 주고 있으면 갑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법원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까고 줘야 돼. 최대한 다 까고 줘야 돼. 야. 뭐 해도 너네 사인회 안 했지. 그날도 안 나왔지. 우리 3억 봐라. 너네 지각했지. 지각했지. 야. 다 까. 10억. 10억. 야. 3억 가져가. 이런 식으로. 조화 삼아. 개X댁기들. 그래요. 특히 왜냐하면 더페사 입장에서는 지금 관중들이 소송 본다며 네. 그러면 질 수도 있는 거야. 가능하죠. 가능성이 크지랐지만 질 수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일단 받았어. 그중에 40억 얼마? 큰 돈을 리벤투스 줬어. 근데 그 다음에 얘네가 소송을 져가지고 관중들한테 일부 손해배상 해줘야 돼. 네. 그럼 생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리벤투스 내가 너 때문에 소송 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줘. 해야 되는데 리벤투스가 주겠어? 싫어. 안 줘.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소송해야 돼.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돈을 묶어둣고 있는 게 상책이다. 그게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생각지 못한 방법인데. 아니 일단 외국 거래할 때는 돈을 최대한 적겠죠. 성금 아니었겠지? 계약금은 있어. 아 계약금은 줬겠지? 근데 성금이 40억이라면 기가 못해요. 이 회사가 못하는 거야. 못했겠지. 못했겠지.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현재 후불이 겁니다.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벤투스가 더페스타한테 위약금 지급해야 돼요. 호랄두가 안 떼었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다면 위약금 줘야죠. 다만 이제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예외 사유는 일단 적어도 몸풀다 다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먼저 다쳤어도 예외 사유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위약금은 줘야 된다. 다만 이게 얼마냐? 근데 지금 위약금이 뭐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왔겠지. 그러니까. 부러져도 그만이라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나왔겠지. 만약에 형 말대로 아까 뭐 안 남으면 30억 이러면 어 X가 나와야지 이렇게 냈단 말이야. 목발 짓고라도 나오죠. 그래서 이 위약금을 까고 주는 건데 리벤투스에 돈을 주는 건데 이게 얼마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다음번에 이런 거 계약하는 사람은 꼭 넣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위약금 액수를 현실화시켜야 돼요. 세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오지마.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진짜 그 돈 많은 졸부들 그냥 승용차 타고 버스 전용구역 가고 그냥 승용차로 고속도로 1차로로 막 가. 돈 내면 되지. 그렇지. 이런 거야. 그냥 과태료 내. 이런 거 많은 거 아니야. 돈으로 떼어. 그게 뭐 돈도 아니야. 이런 거거든. 이런 거에 당했다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사실 진짜 천민자본주의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짓을 했던 거라면 그리고 로빈 장의 인터뷰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호날두가 최소 45분 뛰기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부처서 했던 말. 유벤투스와 호날두가 우리를 존중해 주리라 믿는다. 본인도 이 위약금 액수가 형편없이 낮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런 말 한 게 아닐까. 그렇잖아. 돈이 엄청나게 큰 액수면 존중 필요 없어. 돈 따라가는 거야. 그럼요. 그래. 자, 그다음에. 더페스타가 연맹에 호날두 출전주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더페스타와 연맹도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게 근데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 같은 액수일지 더 클지 낮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리고 또 하나. 연맹 입장에서 더페스타가 나 돈 없어요. 모르겠어요. 해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더페스타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유배틀스한테 돈을 먼저 다 줘버렸어. 그러면 그다음에 연맹 줄 돈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미리 그래서 연맹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사에서 들어올 채권 또는 티켓 판매 대행사에서 들어올 채권을 미리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직접 나중에 이겨서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 더페스타한테 돈이 다 간 다음에 알아서 주겠지 라고 하면 늦을 수 있다. 연맹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연맹 재원이 또 우리 K리그 팬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넓은 의미에서. 그다음에 관중들의 관중들이 더페스타 상대로 해가지고 환불 돈을 설비해서 청구하는 거. 가능성이 사실 좀 높지 않다고 봐요. 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기더라도 더페스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소송 진행하신다는 변호사님이 또 잘 여러 가지 보전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약간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요. 맞아요. 유벤투스와 더페스타의 계약.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더페스타와 연맹의 계약.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유벤투스와 더페스타의 계약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모른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은 가정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다 얘기의 전제가 그 더페스타의 얘기를 믿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하고 더페스타가 다 억울해요. 라고 공개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또 그들 사이의 분쟁이 될 거예요. 그 외에 지금 누군가가 이 로빈 장을 고소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가 열어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공개할 수밖에 없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구나. 계약이 그렇게 구성됩니다. 주로. 그리고 또 고소뿐만 아니라 소재기. 지금 여러 관중들이 소재기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재판 절차에서 재판 절차에서 이게 또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또 더페스타와 연맹의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도 비밀 유지 조항이 있나? 그거는 모르겠네요. 없으면 공개해 주세요. 연맹이 공개하면 되잖아요. 없으면 공개해 주세요. 즉 앞으로 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로빈 장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또는 더페스타의 민사적인 그런 환불이나 관중들에 대한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그래도 연맹 차원에서 할 조치는 많고 또 로빈 장을 상대로 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 법회사를 상대로 해서 상대로 해서 조치를 취할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각자 다 준비를 해서 법정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팬들만 불쌍하고 형 얘기대로 이제는 이런 해외클럽이랑 올스타전이라는 그 네임 그것 때문에 안 끌려다니고 우리만 안 손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이런 팬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이 구단이랑 이 선수 그래 뭐 스타한 건 좋겠는데 이따위로 팬을 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주 상식이야의 몰상식한 애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페스타 이번 일을 어떻게 나중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안 끌려다니고 능력있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별로 이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그만이니까 괜히 여러 사람들이 피곤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라든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소송을 결심하신 분들은 굳게 마음 먹고 이제 유임하시고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월요일이면 뭔가 계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팔로잉에서 영상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에 기초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게 오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이게 상황이 좀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치시각각 약간 뉘앙스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뭐 부패 어떻다 이런 것도 나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이거는 방관하지 않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